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자한테 사기를 당했는데도 정신 못차리고 계속 징징대다가 사람들한테 썰려버린 아니 그냥 파괴당해 도망간 그릇선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돌싱이었던 사실을 속였던 남자. 학벌도 재산도 닿게 뻥이었어요. 근데 헤어지기 너무 힘들어요. 라며 징징거리니까 분노한 사람들이 그냥 패버림. 원지. 돌싱인걸 숨기고 만났던 남친. 솔직히 가끔 여기 올레아오는 돌싱과 관련된 글들 있잖아요. 뭐 남친이 알고 봤더니 돌싱이더라 같은 거 말이죠. 전부 다 정독을 했다고 제 스스로 자부를 하는데요. 아무리 그런 거를 보고 화가 나고 어이가 없다 해도 결국 제 상황은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지내왔는데 결국 제가 그걸 당했고 이렇게 용기내서 그러려봅니다. 우선 저희들 상황은 이래요. 제가 한 남자를 만났고 회사 동료라고 합니다.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됐는데 사귄지 딱 두 달이 넘어가니까 이 남자가 하루는 갑자기 무게를 딱 잡으면서 할 말 있어. 우리 잠깐만 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살짝 불안했어요. 만나자마자 사실은 본인이 돌싱이라면서 엄청난 고백? 아니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남자를 만났던 그 두 달 동안 저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뭔가 좀 거지같고 쎄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절대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빠 뭐야 혹시 돌싱이야? 설마 유부남인 건 아니겠지? 등등등 살짝 장난스럽게 물어봤는데요. 이상하게 단 한 번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더 쎄했죠. 여하튼 그래요. 이 엄청난 사실을 오픈한 뒤에 설상가상으로 우리 아버지가 병원이 생겨서 더더욱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헤어지지도 못한 채 어설프다고 해야 되나? 계속 그런 연인관계가 이어졌죠. 물론 그렇다 해도 매일매일 정말 미친듯이 싸웠고 싸울 때마다 헤어지자고 했는데 남자가 저를 계속 붙잡더라고요. 그러다 최근에 그러니까 돌싱 오픈하고 두 달 지났거든요. 서울 소재의 4년제라고 알고 있던 이 남자의 학력이 알고 보니까 2년제였어요. 참고로 저는 인서울 4년제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학교 다녔어요. 참고로 이거는 제가 이 남자의 학벌을 따져보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나를 속였다는 거 이게 진짜 이유고 문제인 건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이걸 나한테 계속 숨기다가 들킨 거예요. 고백을 한 것도 아니야. 인서울 4년제 출신이라기엔 평소 말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이상했어요. 무시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특유의 느낌이 있거든. 뭔가 좀 말이 안 통하는 거. 사실 이건 연애 초반때부터 바로 느꼈던 부분이라서 돌싱이냐고 물었던 거. 그런 비슷한 장난스러움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물어봤거든요. 오빠 말이 좀 이상해. 정말 4년제 나온 거 맞아? 이렇게. 그랬더니 분명 4년제 꽁꽁대를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남한테 전해드린 게 아니라 본인 입으로 정확히 말을 한 겁니다. 너 뭐야? 지금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살짝 화까지 내더라고. 그랬는데 지난번 돌신 사건도 있고 계속 쎄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작정하고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한 번 찔러봤죠. 오빠 내가 지금 다 알고 물어보는 건데 솔직히 말해라. 출신 대학 어디야? 이랬더니 지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런 건지 잔뜩 풀이 죽어가지고는 어? 어떻게 알았어? 나 사실 2년제 어디 어디 나왔어? 이러더라고요. 이야 혹시나 해서 찔러본 건데 이 촉이 진짜였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때 완전히 이 남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솔직히 돌신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헤어지기엔 원래는 헤어지려고 했죠. 근데 이것 때문에 헤어진다고 여기기엔 남자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또 맞춰주고 그런 점들 때문에 말만 헤어지자 하면서 두 달 넘게 지지 끌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또 나를 속였다. 그럼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를 하자면 이 남자는 돌신긴 것도 속였고 학벌도 속였고 그리고 재정 상황도 마찬가지 분명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분명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다 깎아보니까 한 푼도 없는 거야. 저는 2억 있거든요. 2억 돈도 속였네요. 단호하게 말하는 건 이미 수십 수백 번도 더 이야기했어요.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매일 봐야 하는 사이라 차단을 해도 소용이 없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다음 주면 이것도 끝이거든. 이번엔 진짜 마음 독하게 먹고 해보려고 합니다. 뭐 둘 중에 한 명이 파견직이거나 계약직이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황상 남자가 계약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요. 왜 빨리 안 정했어? 똥 멍청이야? 어? 왜 그러고 살아? 이렇게 욕하실 거 다 알아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딱 쳐보니까 내일이 되고 보니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머리로는 당장 헤어져야지 이 사람이랑 살면 나는 죽는다. 그 어떤 미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장기 연애를 하다가 환승 바람 이별로 차이고 엄청 힘들어하던 때에 만나서 그런 마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되게 잘해줬거든요. 물론 지금도. 아무튼 그래요. 이번 달 안으로는 무조건 완벽하게 정리를 할 생각인데요. 혹시 이렇게 질질 끌고 상대방은 계속 매달리는 상황이랄까 이런 걸 겪어보신 분 계세요? 이런 거 어떻게 끝나나요? 카톡 차단이나 전화 차단만으로 해결을 보기엔 이미 제가 사는 곳을 알고 있어가지고 혼자 찾아올까봐 그게 너무 걱정됩니다. 솔직히 이 사람 거짓말이랑 그런 조건만 빼면 사람은 참 선하고 배르심 깊고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연애만 할 거면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하면서 아니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만나야 할 그런 나이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거든요. 현명한 댓글과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헐 이슨이 미쳤나봐.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뭐? 조건만 빼면 사람 자체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정신 나갔어요? 네가 이러니까 저 남자가 속인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냐? 그러게요. 제가 너무 세상을 만만하게 봤나봐요. 저렇게 대놓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는 진짜 단 한 번도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그런 놈을 이제 만났으니까 헤어져야지. 왜 자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헤어질 마음이 없어가지고 미래 남아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꿀꿀꿀. 이게 맞지. 이거를 여기다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지능 문제야. 님이 만만한 거죠. 결혼 전에 알아서 끝나면 다행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만만했으면 진짜 다행이죠. 그래도 제 운이 다 끝난 건 아니었나봐요. 나는. 오해하지마. 네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속인 거야. 어? 내가 나쁜 놈이 아니라고. 분명 이 지랄 했을 텐데 이것도 100% 사기야? 왜 이혼했냐? 물어본 적 없으면 한번 물어봐요. 분명 그 여자 탓이라고 여자 욕할 거 2억 퍼센트다. 오! 맞아요. 네가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속인 거다. 이런 말도 했었고. 그리고 이혼 사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기분 더러웠어? 그랬더니 본인이 먼저 그 여자 탓이라고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람이 제일 무서운데. 그래요. 이것도 제 탓이겠죠. 5번. 아이고. 있으니 남 잡아오는 눈이 발바닥에 달려가지고. 넌 어쩌면 좋니? 그러게요. 치파치코니즘. 너무 속상해요. 이건 또 뭔 개소리야. 조건을 다 빼고 봐도 완전 썩은 놈이구만. 도대체 어디가 착하다는 거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게 착한 거냐? 다 필요 없고 딱 한마디만 하고 갑니다. 좋은 사람은요. 작정하고 남을 속이지 않아요. 절대로. 알겠습니까? 아니 이런 미친 지금 이게 뭐야. 그러니까 돌싱 학벌 속인 게 문제가 아니라 조건이 안 좋아서 헤어지겠다 이거야 지금? 그게 아니면 도대체 여기서 조건 이야기가 왜 나와.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이봐요. 거짓말이 더 심각한 건데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야. 이렇게 멍청하니까 남자가 우습게 보는 거지. 어이구. 회사에도 마찬가지. 니가 나 속인 거 다 풀어버리겠다고 해. 또 업무도 무조건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라 그러고. 뭐가 좋아가지고 쳐 징징대고 웃고 있는 거야. 이게 즐겁냐? 인생 조지는 게 재밌어? 얼씨구 바람으로 환성했다던 이 전남친도 그렇고 이놈도 그렇고. 뭐 거지 같은 것들만 줄줄이 꼬이고 있네. 야 이것도 재주다 재주. 이상하네. 뭐 저만 그런 걸 느낀 게 아닌가 봅니다. 보통 저렇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져요. 그런데 이 승인은 첫 마디부터가 변명입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버지가 병을 얻어서 쓰러졌다. 그래서 정신이 없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거는 실드죠. 본인 스스로를 실드 치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 쓰러진 거랑 돌싱인 거랑 뭔 상관이야. 헤어지면 되지. 아버지 쓰러져가지고 지금 마음이 힘드니까 조금만 더 깨트두겠다. 이런 건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나는 이 글에서 미련이 뚝뚝 떨어지고 그래 괜찮을 거야. 한번 만나봐라. 물러쓰니 말은 그리 안 하지만 그거를 원하는 느낌이 드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도 한번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다 남미세들 때문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